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면 콘사하고 면 반짝이 콘사를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재고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보이는 색상은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몇 개만 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구요 더 많은 색상이 쇼핑몰에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쇼핑몰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방 뜨셔도 되고 옷 뜨셔도 되고 예 여러모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은 내일까지만 진행을 하구요 어 내일 모레부터는 예정 가격으로 계속 판매를 할 계획이라서 예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